예쁜 척 하지 마라 나 빈속이다 나 예쁜 척 하면 재수 없지 근데 나도 진짜 곤란하다 나는 예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나 여자 칠 수 있다 그거를 남들이 막 예쁜 척 하는 거라고 보니까 애라도 심도도 아 스트레스 많다 가져가 야 근데 너 이 백이 좀 마음에 드나 보다 잘 들고 다니네 어 엄청 편해 어떻게 오빠가 신상 나오면 또 하나 사줘? 오빠가 앨한테 가방을 또 또 사줄 거예요?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좀 오빠가 넌 넌 넌